헬스조선 상례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를 5달쯤 앞둔 작년 1월 청와대 앞에 있는 한 음식점 4명의 남자들이 만납니다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송철호씨 그의 선거 캠프에서 정책 관련 중책을 맡게 되고 뒤에 부시장까지 되는 송병기씨 캠프의 핵심 참모였던 정모씨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 장모씨 이 4명의 사내들이 약 1시간 정도 밥을 먹었다는데요 이들이 나눈 얘기의 핵심은 울산시 공공병원 사업이었습니다 공공병원 유치는 울산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한국당의 김기현 울산시장도 공공병원 유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진전이 없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018년 1월 민주당 후보 송철호 그의 오른팔 역할 송병기 핵심 참모 정모씨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장모씨가 함께 회동한 뒤 선거 캠프의 정책팀장을 맡은 송병기씨는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송철호씨는 울산시장에 당선이 됐고 2019년 1월 공공병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 공공주택지구의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자그마치 2059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한국당은 거세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출마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약 수립 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선거 개입이다 청와대의 정치 관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도 아니고 청와대가 나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준 선거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절친 이후 문 대통령의 형이라고 부르는 관계이며 문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송 후보의 당선이 나의 소원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참모들이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많아지고 사건이 복잡하게 갈래를 쳐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청와대가 하명수사와 선거 공작을 했느냐 아니면 단순한 첩보이첩이었느냐 이 점입니다 선거 공작인가? 첩보이첩인가? 우리는 증거를 갖고 팩트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거짓 해명이 너무 많아서 모두 짚어보기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튿날 그 제보자는 울산시 부시장인 송병기씨로 밝혀졌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그게 나라고 스스로 공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청와대는 제보자가 부처 공무원이라고 했으나 알고 보니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울산시 전직관리였습니다 또 송병기씨는 문모 행정관이 먼저 물어보길래 대답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와대가 먼저 제보를 요청했다는 송병기씨의 증언은 청와대 선거 개입의 중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문모 행정관이 작성했다는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문건입니다 청와대가 자신들의 입으로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해서 요약 정리했다고 했으니 그걸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모 행정관은 최초의 첩보를 어느 정도 가공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문모 행정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범죄정보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첩보를 추려서 갖다 붙이고 정리를 해야 그리고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기술을 해야 범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첩보를 가공하는 과정에 법률적 판단을 덧붙였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문건은 A4용지 3장에서 4장 분량의 6개 7개 의혹이 정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당국자들은 이 문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조인들이 보면 그게 단순 첩보인지 아니면 야당 후보를 거꾸로 트리기 위해 교묘하게 가공된 기소장 수준의 내용들인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직권남용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결되는 스모킹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안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청와대 해명은 하루 지나면 뒤집히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송병기 부시장과 문모 행정관이 우연히 캠핑장에서 만났다고 했다가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돌기도 했는데요 이튿날 곧바로 송병기 부시장은 사업하는 친구를 통해 문행정관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고 했으나 송병기 부시장은 전화로 안부통화차 대화를 하다가 희중에 떠도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사설은 이런 제목으로 꾸짖었습니다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 하명수사 의혹 더 키웠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알고 조사를 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청와대의 해명은 의혹을 씻기엔 한참이나 부족했다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며 선거 공작이란 주장까지 나오는 판에 이런 식의 청와대의 안이한 대응은 이해하기 힘들다 조선일보는 팔면봉에서 한마디로 본질을 꼬집었습니다 하루도 못 가서 뒤집히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해명 당사자들이 제 살길 찾는 걸 어떻게 막겠나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청와대가 이 상 Roberto 떡볶인 엥시에서 그 시절이 천여ıt 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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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일